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힐링상담과 추월입니다. 타로운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 곧 들이닥칠 내가 맞닥뜨릴 그런 일들을 예측해봅니다. 타로운센는 3개월 혹은 6개월까지의 근 미래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부터 돌고래 그리고 거북이 개미 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곳으로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있을 일들 기회 혹은 유의할 점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섯을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돌고래를 골라주신 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돌고래를 골라주신 분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봅니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요 기사의 지팡이 지팡이의 기사 카드이다 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의 이동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기사의 모습 그 기사에게는 자신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 경제적 활동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는 것 분산 작업 뭔가 태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주지에서 또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이동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사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무언가 이게 착용하고 있는 이 갑옷 그리고 패셔너블한 이 옷 그리고 붉은 그 머리에 쓴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사러 간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또한 출장을 자주 가시던 분들은 이제 다시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래처로 내가 꼭 필요한 곳으로 영업을 다니고 분주한다 분주하게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장을 하고 있다. 내가 노래방을 하고 있고 내가 요식업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의 이동수와 그리고 그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유니버셜 카드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컬러풀하고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그리고 킹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킹이라는 것 자체가 불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킹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 칼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무언가를 이제는 결론 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보면 이동해서 이제는 결론을 낸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되는 거고 약간의 이제 물가리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장사가 좀 안된다 이런 분들은요. 약간의 물가리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헤르메틱 카드로 봅니다. 네 파이브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자 이것은요. 5번 카드죠. 5번은 약간의 갈등을 의미하고요. 본격적인 활동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갈등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토론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내 주장이 100% 다 받아들여줄 수는 없으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치되어 남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의 속한 단체 여기서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반대로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이성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재회 이런 것들은 운이 좀 약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운은 강하게 들어옵니다. 한 장 더 보죠. 곧 있을 일 예측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 운이 되겠고요. 이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동함으로써 안정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 대인관계나 무언가 내가 좀 가지고 있던 짐 이런 것들을 좀 지워버리면은 나에게는 재물 운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운이 다소 상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하신다 공장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챙기게 되는 거죠. 그동안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점성술 카드로 마무리 한번 지워보죠. 한 장 뽑고 PCS 카드인데요. 일단 물고기 자리 분들, 물병 자리 분들, 그리고 처녀 자리 분들은 상당히 이 적용도, 적중률 이런 것이 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동해서 무대에서고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욕심은 내되 또 내가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타로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거북이를 골라주신 분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예측해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유의할 점이 있는지 자 데스 카드입니다. 데스라는 거 여러분들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죠. 데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겠죠. 자 어떤 이 갑옷을 입은 이 해골이죠. 이 사람은 시꺼면입니다. 옷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그 경험,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태양이 좀 뜨고 있습니다. 데스인데 태양이 뜨고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이것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새롭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재건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성 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과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힘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금만 더 애를 써주셔야 한다는 것도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태양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보다 결말이 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주팔자라든지 타로 운세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도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거는 데스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끝난 거예요. 다시 올라갈 일이 남아있다. 올라갈 일만 있다.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활한 땅에다가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탁 잡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곧 생길 일들은 내가 이 한 가지 일에는 매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기둥 나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에서 이 삼합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원대한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내가 이렇게 뒤돌아있고 뭔가 좀 명상하고 원대하게 길게 바라봐야 된다.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확 끝내버리면 안 된다. 서서히 이제 끝날 때가 됐고 고통은 끝날 때가 됐고 이렇게 길게 장기적인 투자 계획 공부 이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적인 거잖아요. 이 기둥을 박았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네 쓰리 오브 컵스 카드예요. 쓰리 오브 컵스라는 것은 왠지 건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제 건배한다라는 것은 축배, 건배 중에서는 축배 자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뭐 음료수로도 건배를 할 수 있는 거고 무언가 잘 해보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잘 해보자. 자 대인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요. 새롭게 이렇게 대인관계를 해서 우리 축하합니다. 누가 누가 들어왔으니까 축하합니다. 누구누구를 반깁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죠.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갈이가 되는 것이고 또 이직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군데에서 끝나서 새로운 곳으로 환영받는다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이 직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들은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시작에 대한 축하, 대학교에 들어간다 혹은 새로운 개업을 했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혹은 꾸준히 일을 잘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10만 유튜버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뭔가 이 실버 버튼 이런 거 받잖아요. 나에게 선물을 줄 사람이 있다. 자 집을 사가지고 어떤 집을 계약해서 이사해서 문서를 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서를 취득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점성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머큐리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람들과의 새로운 소통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가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기쁜 일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네요. 자 유의할 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데스카드라는 거 나타난 것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무엇이 끝날 수 있다. 전쟁이 자연스럽게 끝난다. 이 재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거북이 골라주신 분들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개미를 골라주신 분들의 곧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 봅니다.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유의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버스 카드입니다. 자 러버스 카드 아담과 이브 아시죠? 무언가 이 신에게 조종당하는 느낌 자 이런데 내가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순수함, 그 순수한 열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것을 소개시켜 준다. 아니면 이제 그런 에너지가 온다. 신이, 하늘이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태양이 뒤에 떠 있잖아요. 이것은요. 곧 좋은 일이 생겨난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한 중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집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을 잘 만나서 혹은 내가 어떤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투자하는 곳을 찾을 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순수성을 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일에 대한 그냥 욕구 뭐 재물, 수확물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순수함, 열정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네, 쓰리 오브 스워드 카드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장에 칼이 세 개가 꽂혀 있다. 그리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카드는 유의할 점이 좀 꽤나 있는 카드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좀 두근거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애정원에서 봐서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를 소개로 해서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개시켜줬는데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정보를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만 좀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 순수함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칼에, 타로 카드의 칼처럼 약간의 이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조언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감, 우울감을 좀 낮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텐션이 쭉 너무 높아졌다 하면 그것을 조금 낮춰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현실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나도 무언가, 나도 수확물이 있어야 된다. 실리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결국엔 펜타클 카드로 재물운으로 올라가는데요. 투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무언가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재물운이 좀 올라가겠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혹은 다가올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이라든지 다자택일이라든지 하나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누군가 이직을 하더라도 또 내가 무슨 사업장 옮겨가지고 사업장 고사 지내고 퇴기를 하는 것 말 그대로 날짜 잡는 것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성적인 기운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확장하실 수가 있겠다. 염소자리 분들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뭔가 보너스를 받는다라든지 연봉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보이네요. 디테일 카드 하나 또 볼게요. 역시 재물운으로 흘러갑니다. 세브론 펜타클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연봉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우리 회사 내 회사에 약간의 억가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고 월급받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막 이직하고 싶고 전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물운이 올라가시는 분들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 신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재물운이 원래 좋으신 분들인데 더더욱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한 토성기운 있으신 분들 물병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 재물로는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점성카드로 하나 보죠. 네 마르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 여러분들의 그 외모 이런 것들에 눈이 이글이글 거리고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르칠 수도 있으니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내 텐션을 조금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개미 카드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타임 투 콜라보레이트 이래가지고 이제는 누군가와 콜라보하고 화합하고 협업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꿀벌을 골라주신 분들의 곧 생길 일들을 예측해 봅니다. 더 월드 카드입니다. 네 월드 카드 세계 카드 자 이것은요 무언가를 하나를 마무리한다. 한바퀴 돌았다라는 것이고 한바퀴 돌았으니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 데스 카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데스 카드와 다른 점은 데스 카드라는 것은 아직도 조금은 힘든 것이 남았다. 그 마무리를 잘 끝내야지 좋은 태양이 뜬다. 희망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건데 월드라는 것은요 그런 히로 에락들을 다 경험했으니 이제는 새롭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여기 황소 라이언 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길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매듭, 음과 양의 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적인 것을 해왔던 분들은 이제 양적인 것들과의 결합 양적인 일을 했던 분들은 음적인 것의 결합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모습 뭔가 이제는 좀 기분이 좀 붐뜬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거울 같은 거 나를 이제 한 번 더 가꾸고 사주에서 이제 뭐 형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나를 한 번 가꾸고 한 번 더 매무새를 만져가지고 사회에 나간다.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네, 킹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킹이라는 것은 불의를 의미하고 이 펜타클은 땅을 의미합니다. 불 땅, 그래가지고 음 땅, 그리고 펜타클이라는 건 재물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의 이 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부동,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 수가 이제 있겠다라는 거 분명히 보이고요. 또 킹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위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펜타클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한 번 취득하게 되면 잘 나가지 않는다. 음, 꼭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킹 카드 중에는 물의 카드도 있고 뭐, 지팡이 카드도 있고 그렇죠. 칼 카드도 있고 그 중에 이 펜타클이라는 것은요.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재물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킹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좀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추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디테일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ix of Wands 카드이죠. Six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Wands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 자, 여태까지 한 바퀴 쭉 세계일주 했으니 세계일주 하듯이 무언가를 다 히로외락을 경험했으니 거기에 따르는 수확물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런 귀인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내가 직장을 한 7년, 8년, 10년 이상 다녔어요. 그 경험이 노하우가 쌓여서 연봉을 높여가지고 누군가와 협상을 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여태까지 일하고 좀 꾸준하고 성실하게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곳, 새로운 이직 이동수가 있겠다. 사업장을 조금 더 넓혀서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꿈꿔왔던 것들, 야망이 있었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성카드로 두 장 한번 볼까요? 터로스, 이것은 황소자리를 의미합니다. 황소자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나의 재산, 내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가구를 사고 새로운 장비를 사서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내가 무슨 목순데 이제는 새로운 장비들 칼, 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들을 사서 기분 좋게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카드 하나 보겠습니다. 네, 10번 카드입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운을 올릴 수 있다. 예술하시는 분들과 또 아이디어, 연구 개발 하시는 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수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피드 이렇게 보면 스윗 리저드 웨이트 합니다. 이것은요, 달콤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무언가 새롭게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요. 자신감 있게 꾸준하게 해가셔야 된다라는 것. 이 벌처럼 말이죠. 그러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석을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